아니 지금 킬리만 자로의 표절 님이 성광씨 매니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다정해도 돼요? 안 다쳤으면 됐지. 뭐 어떻게 톤 다시 해봐봐요. 안 다쳤으면 됐지. 하나 더? 둘 다 먹지 말자. 제가 다 심쿵했어요. 크크크. 아 지금 송이 때문에 난리가 났어 어제. 그런가봐요. 저도 어제 봤거든요. 봤어요. 봤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성광씨의 매력을 이제 그 댓글 중에 그거 되게 많아요. 철파임 들으면서 박성광씨 원래 좋았는데 따뜻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저는 사실 성광씨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후배단한테 여성 후배단한테 잘하고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송이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지금 어제 그 프로그램 하나에서 지금 배려의 아이콘에 사실 우리 특집 하면은 다 양보해주고 배려를 했다. 우리 성광이. 네 아침에 오는데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이게 시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성광씨 특집이 있는데 저희들. 네. 또 안 된다. 안 되고. 한 번 안 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또 빼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야옹야옹님이 박성광씨 매니저 너무 귀엽던데 오늘도 같이 왔나요? 같이 왔죠. 같이 왔죠. 아 일찍 많이 일찍 일어났나 보더라고요. 오늘? 네. 노 메이크업 오셔가지고 내가. 그럼 아직 둘이 좀 어색한 것도 있어요? 오늘 두 마디 하고 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두 마디 했다는데 송이 매니저한테 전하는 마음의 소리. 시작하기 전에. 하지마. 짧게 한 마디만 하고 갑시다. 하지마. 자 두 마디만 했다고 하는데요. 일명 친해지길 바래. 아가. 노래는 왜 그러는 거야. 노래는 왜 그런 거야. 자 음악을 깔아니까 송이야 하고 이렇게 좀. 송이야. 미치겠네. 송이 아침부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아침에 일찍 나왔다며. 너무 일찍 나왔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너무 일찍 나오지 말고 시간에 맞춰. 아마 오빠도. 알아서 일찍 나올 테니까. 깨워주지 마 오빠가. 일찍 일어나 있을게. 우리 더 많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 함께 잘 해보자. 이상입니다. 와 성공아. 네. 사실 우리가 예능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장난깃게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죠 방금. 그렇게 일찍 나오지 마. 맞춰서 와. 툭툭이 있네 우리 성공 씨가. 아까도. 그리고 우리 잘해보자. 얘기 못해가지고. 아까 이 얘기는 못했어요. 네. 자꾸 이제 방송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얘기를 밀어놨다가. 큐 돌면 하려고 하고. 아 영철이 형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잘했어. 네. 응원이랑 있을 때. 아 근데 이지숙 씨가. 아 말끝마다 오빠가. 그 그 그. 오빠가 그럼 뭐예요. 니 오빠야. 아 그렇네. 제가 호칭을. 오빠죠 오빠 동생이니까. 아무튼 우리 송희랑 또 박성광 씨의 얘기는 중간에 또 자주 전해드릴게요. 아 창피해졌어 지금 약간.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잊고. 송희 매니저와 좀 더 친해지길 바라고.